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인정 아무래도 이렇게 청바지 같은 거 딱 입었는데 힙이 이쁘면 정말 매력있죠 여자가 봐도 예뻐요 여자가 봐도 예쁜 엉덩이는 예뻐 그래서 좀 미안한데 우리 노머걸들 비대 좀 한번 확인하고 가볼게요 어느 비대가 제일 예쁜지 보리양 한번 봐야죠 탄력 있는지 옆으로 봐야죠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저걸 남자가 쳐줘야 되는데 아 저거 남자가 쳐줘야 되는데 일로 와봐 사모 일로 와봐 사모 일로 와봐요 아 일로 와봐요 사모 아니요 아니 사모 와봐요 아 좋았어요 자 자 유나야 아 그래요 자 유나야 아 아 소리가 나왔어요 어 아 아 이제 즐겨 자 자 진사 형 동생들이 탱탱하지 않을까 3호 누가 가장 탄력 있는 엉덩이인 것 같아요? 진수 아니면 진수 아니면 진수 평소에 운동을 해온 보람이 있네요 아 뭐죠? 아 뭐예요 뭐예요 팸 아니고 팸 아니고 아 아니 남자가 안 쓰면 먹는 거야 야 꼬치 쓰기야 꼬치 쓰기 스톱 아 뭐죠?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엎드려서 하긴 했던 건 뭐예요? 아 제가 그거 비양 대양 생각에 아 비양 비양은 안 돼 비양 아 이거 안타까웠어요